faucet go зак저주. diseases. 국적 고, 병학 쌤. 아아. 심각해져. northwest. 심각해, 심각해. 얼굴이 왜 빨개세요. 쓱쓰러웠엌. 뮤직. 렛츠 고! 잘한다. 내 맘대로 내 사랑을 끝낼 수 없어. 우리 아픔 없이 하나 아무 얘기가 없어. 걸그룹 노래를? 제 스타일대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스타일은? 그렇지, 이게 조언이지. 박수! 주세요. 이 노래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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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I'm on the next level, yeah. 절대 적부를 지켜. 내 손을 놓지 마라. 결속은 나의 우기. 광야로 걸어가. 알아냉, 황금, 황금. 위 컵에 맞서 쏘. 찍으라, 찍으라, 찍으라. I'm on the next level, yeah. 철거에 문을 깔. What? Next level. 결국엔 내가 부셔. Woo! Next level. 커, 수모에 탈 때까지. Next level. 찍으라, 찍으라, 찍으라. What's wrong? C'mon. PlayStation 하게 되면 1세기까지 많은 워치 미와라 워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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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킷. 아, 미세먼지. 아, 미세먼지. 잘했어. 잘했어. 아, 미세먼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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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어, 또 있어. 오우! 오우! 오오. 오우, 잘한다. 만세. 잘한다. 아, 미세먼지! 호우, 미세먼지! 어? 와우! 잘한다. 잘한다. 다硬żej. 왜 그런지 몰라 잘했어, 잘했어 형, 잠깐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집에 다녀오세요 진짜 한번 가야되는데 잘춘다, 이거 잘춘다, 이거 잘춘다, 이거 저희가 무대를 준비했는데 이제 방송이 또 설 특집이다 보니 이제 우리 가족분들에게 저희가 또 좋은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가족들에게 바치는 노래 또 하나, 위령아 주환아 눈 크게 뜨고 뚝디봐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눈 크게, 눈 크게 시작하자 잠깐만요, 근데 잠깐만 명절에 바치는 노래인데 갬블을 야, 명절에 윤돌이 하면서 갬블 괜찮을 거야? 진짜, 진짜 명절이 갬블를 칠기 자고 하는 거니까 팝점에서 적당한 돈으로 자, 추세 상대 김세영 우리 신부, 혜기님 이 노래, 가사가 설날이 안 어울리는데 포커페이스라는 게 가족끼리 많았는데 포커페이스가 너무 슬프잖아요 명절에 명절에 나쁜 일이 있더라도 포커페이스에서 저한테 찢어졌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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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게 특별히 오늘 참가 선수 중 98년생 호랑이 뛴 악수로 문빈 더보이즈 주현 그리고 Q씨가 뭉쳤는데요 자 주현씨 어떤 분인가요? 올해가 호랑이의 해잖아요 그렇습니다 호랑이 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방송 보시는 분들이 호랑이의 기운 받으시라고 이제 슈퍼엠의 호랑이 무대를 98년생이야? 방송반 뮤직! 큐! 화이팅! 박수 여기로 mostra 요기 말 너 너 정답 나 누나 야 누나 한글자막 by 한효정